제가 친구 양봉 안에 들어왔어요. 친구 양봉역에 전체에 한 몇 개 되노? 벌통이. 여기 한 250개. 주민들까지 합치가. 어제 뭐 400개 된다 하더만. 하양에 150개지. 하양에? 아 그렇구나. 전체 하는 게 한 400개. 그래 전체 하는 게 400개. 보통 한 자리 다 안 놔둬지. 근데 이게 여기 안에 말벌이 꽉 들었잖아. 벌 속과 싶어 무섭다. 괜찮다. 말벌이 꽉 들었는데. 이게 기 나온다면서 바꿔 들어. 기어놓지. 기어놓으면 우리한테 수잖아. 기어놓는 건 일부고. 이마에 구멍인데 어떻게 벌이 기 나오노? 여기로 기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일부를 기어놓을 수 있도록 구멍이 넓게 해 놓은 거고. 아 근데 이 벌이 어떻게 해야하네. 말벌이 다 갔지 이리로? 어. 우리가 이제 먹이를 주잖아. 이게 지금 벌이 망가진 벌이야. 정상적으로 저렇게 벌이 커야 되는데. 커지는 못하고 망가져 가지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얘가 자동으로 해갖고. 자동으로 해갖고. 이렇게 먹이를 주도록 돼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벌이 지금 철에는 저렇게. 저. 뭐 조조아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면은. 조조아 지금 벌이 말벌이 많이 왔다갔다 거리잖아. 아직 안 가고 싶다. 말벌 쓰면 안 그래도. 뒤로 가면 된다. 안 쓴다. 쓴다. 응. 요래 먹이를 먹고. 지금 철에는 말벌이. 말벌이 먹는 게 이제 보통 벌을 채워 가지고. 육식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철에는 말벌이 이제. 요항벌을 생산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월동 준비를 하는 시기거든. 말벌이. 말벌이. 월동을. 요항벌이 나와 가지고 교매를 하고. 월동을. 요항벌이 혼자 월동을 해. 하는데. 이 일벌. 지금 현재 여기 갇혀 있는 건 전부 일벌들이란 말이야. 이놈들이. 여름에는 애벌레가 많으니까. 당액을 얘네들이 애벌레로 해갖고. 당액을 공급을 받는데. 지금 철에는 애벌레가 적다 보니까. 당액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애벌레가 적다 보니까. 얘네들도 먹고 살려니까. 당액을 공급을. 먹어야 되거든. 그렇지.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설탕을 먹는 거야. 아 설탕으로 들어왔네. 그렇지. 와. 벌 엄청 많네. 말벌이. 지금. 이리 와봐. 이리 와보라니까. 말벌이. 하여튼. 이리 와보라. 이리 와보라. 여기 망가진 돌이거든. 여기 보면. 여기 망가진 돌인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안 손도 안 손도. 절대 안 손도. 왜 안 손도. 얘네들은 일이라고 하는 놈이지. 보통은 우리가 말벌에 소이거나 일벌에 소이일 때는 이렇게 집 가까이 갔을 때. 갔을 때 얘네들이 이제 우리를 침입자로 보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일벌도 마찬가지고. 응. 우리가 봉장에 와가지고 벌에 소이는 거는. 내가 여기 와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소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일을 하러 왔단 말이야. 일을 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가. 우리가 해코질하지 않는 이상. 얘네들이 잘 안 사. 그렇구나. 여기 보면 봐. 방에 빨고 있잖아. 그러네. 그 안에 빨고 있지. 그 안에. 응. 이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구멍이. 아까 그걸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은. 돌이 좀 밝은 쪽으로 올라오거든. 밝은 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오니까. 에이. 들지 마라 들지 마라. 요렇게 구멍을 내놓은 거야. 왜요. 흰 온다. 구멍. 구멍을 내놓으니까 얘네들이. 밝은 쪽으로 올라오면서. 요기 보면 중간에 이제 꽃꽃 모양이 있잖아. 그렇지. 저기로 나오겠지. 여기로 이제 날아와 같이. 아 들어갈때는 어디로 들어가노. 구멍이 작은데. 응. 어디로 들어가면 들어갈때는. 볼들이. 여기로 들어가나. 아니. 여기로. 여기로 구멍이 없잖아. 있잖아. 여기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잖아. 아 절로. 머리채기 가는 방향으로.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그럼 여기로 씻긴 받았지. 아들은 지금. 설탕물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왜 이렇게 설탕물으로 들어가면 돼. 응. 아 그래가 말벌을 이렇게 잡나. 여기 날개를 잡고. 여기 날개를 잡고. 여기 날개를 잡고. 여기 날개를 잡고. 여름은 벌 지나올 수 있거든. 아 날개를 다 탔거네. 아마. 그러니까 날개를 틀는데. 응. 날개를 틀어. 못 말도록. 그래서 나에게 태워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거 뭐 말버림 뭐하노니까 아니 없어 버려야지 버리나 어 쓸모가 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 어 술 담는거 살아놈다 야 그러니까 버리들 지금 환장하네 애들 큰 놈 엄청 큰데 말버리 아 요거는 장수말벨 노란거 있지 어 큰거라 요거는 장수말벨 엄청 크네 그거는구나 요거는 덩그머말벨 지금 이제 거의 한 99% 가까이는 다 덩그머말벨이고 또 외래종인데 나머지 요거 지금 오라케 요렇게 보면 요거 있지 그렇지 어 큰 놈 요게 장수말벨이야 장수말벨은 좀 무섭다 아이가 이제 싸움으로 1대1로 싸우면은 무조건 장수말벨이 이기지 근데 이제 일벌들도 공격을 많이 한다 그 여럿이 뭉쳐가지고 그 여럿이 뭉쳐갖고 그거를 장수말벨 외워서 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거든 그 온도로 죽여버리는데 아 일벌들이 장수말벨이 이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한두마리일 때는 서로 이렇게 합동을 해갖고 일벌들이 합동을 해갖고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데 그게 장수말벨이 여러 마리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안되지 싸움 자체가 안되지 장수말벨이 한마리였을때 일벌들이 몇 마리하고 붙으면 일벌들이 이길 수가 있나요 보통은 한두마리야 한두마리가 붙었을때는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장수말벨 한마리하고 일벌 몇마리 한번 싸움하면은 일벌이 이길 수가 있나요 글쎄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샤러리 보지는 않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장수말벨하고 일벌하고 뭉쳐가 싸울때 장수말벨이라면은 우리 양봉벌 같은 경우는 채야 안돼도 한 50마리 이상 와 50대 1위가 50대 1위도 안되지 안되는데 딱 에어 사버리면은 에어 사가지고 전체를 완전히 에어 사버려요 에어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일벌들이 열을 가해버려요 그렇구나 열을 가해버리면은 그 장수말벨이 곰도 차이 1,2도에요 여기갖고 죽는거지 그럼 양봉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벌들이 이렇게 많이 잡겠네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잡는게 되세요 지금 체래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아무 저 말벌이 아무리 저 저 저 저 그 활동한 시기라도 무턱대고 이렇게 막 잡히는건 아니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말벌이 사양 그 사양의 강액을 먹는 시기가 있다고 아 자기들이 몸에 아까 아까 전에 내가 그랬잖아 장수말벌이 장수말벌의 먹이는 당액이야 그치 당액인데 얘네들이 그나마 일벌을 왜 잡아 가느냐 하면은 이 일벌을 잡아가갖고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서 일벌을 잡아가거든 그러면은 애벌레가 뭘 주냐 하면은 말벌인데 당액을 줘 그래서 서로 공생을 하는거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꿀벌은 그게 아니거든 꿀벌은 꿀을 가지고 하고 화분을 가져와서 로얄저리를 만들어서 애벌레를 키우는데 말벌은 서로 애벌레하고 말벌하고 서로 공생을 해요 지금철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철에는 가을철이고 이제 막 여왕벌이 태어날 지금은 태어났기도 했고 태어날 시기다 보니까 애벌레 숫자가 젊어 말벌통속에 근데 일벌은 많이 넘쳐나잖아 그래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액을 먹어야 되는데 당액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애벌레 외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양국 농가들이 이제 사양을 하고 설탕을 주고 이래 하니까 여기 와서 이제 당액을 대신 공급받는거지 그러면 이거 지금 한번 설치하면 보통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언제 설치했지 이거? 설치한거는 보통 내같은 경우는 8월 말 그때부터 내가 벌을 잡는다고 말해?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설치를 하지 그때부터 말벌을 계속 잡는다 말이지? 그럼 언제까지 잡지 이거를?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등급원 말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한 11월 10일까지는 계속 잡아내야 될꺼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보통 이래 매년 잡으면 몇 마리 잡노? 잡는 숫자가 대충 그거는 잘라보진 않았겠지만 그렇지 여기에 지금 들은금에도 수백마리 될걸? 아 수천마리 잡나 팔았다 부터 잡으면 수천마리만 될까봐 하루에 우리가 그 베리멘트 채로 잡는 숫자만 해도 잠시 왔다갔다 두드려도 한 1시간만 두드려도 2,300마리는 그냥 잡는데 2,300마리? 그래 그럼 벌을 잡는게 뭐 만 마리도 넘게 잡겠네 그렇지 팔았다 부터 잡으면? 그렇지 와 그저도 맨에 설탕이 이렇게 이어가지고 아니 그 때는 이제 때려잡고 아까 했잖아 설탕을 먹는 시기가 있다고 얘네들이 그럼 설탕이었고 했는지 언제부터 설탕이었는지? 오래한지는 지금 한 보름 넘었지 보름같은 막 9월 말? 그렇지 9월 말 그래 찬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면은 그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이제 설탕 얘가 말벌 잡는다 말이예요 그렇구나 아 자 여기 버리도 내 처음 안되요 뭐 공기도 좋고 화장실도 없고 완전 끌려 어? 뭐지 온다고? 아 저 또 있네 아 두개 해놨구나 나 그거 안갈란다 이거 뭔지 온천지 버린다 여기 뭐 친구 양봉할 때 왔습니다 말벌 이렇게 잡고 있네요 아멘